차이가 달리다 빛나잉 나의 승관 저의 승관이 됩니다 이 승관이 상대가 된거죠 마음대로 지켜보시고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비즈에 너무 기분이 좋구요 구원전, 사우레스 구원전이 있는데 올라가기 전에 이기고 올라가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빌보물의 웹퍼린이들과 함께 제2조사 139을 함께 만들었습니다. 아, 정말. 그리고, 군대였습니다. 소감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. 해야돼서 멀었고요. 일단 뭐 선수들이랑 같이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어서 기분이 좋고 한 200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200개, 여기서. 100개 도전에서 200개 파스타였으러 가겠습니다. 자, 유노우 교수명 전자에 있는 아스트리낸 원전! 자, 노동부터. 아, 일단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원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옆에서 잘 도와주고 그리고 또 2년 전에 오아리전 해가지고 어.. 그래서 콜라스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저희 요번 달에 이제 콜라스 40개가 목적이거든요 선수간끼리 예 그래서 그 목적을 꼭 움직여야겠습니다 네 우어어어어어 차킹이군을 팀의 대격진 승리 우리 김수영 선수 130폴드 2분들 덕분에 어서 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보내주신 표정에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.. 이제 더운데.. 어.. 시원하게 어.. 야구장 오셔서 너무 기분 좋고요 오늘 승리해서 너무 기분 좋고 집에 가실 때 시원한 매일 잡는 시간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